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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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만들 이유는 위와 같이 V자 반등 시 포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0% 이상 빠지는 공항은 제로금리 양적 완화 기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기관이 언제였었냐 그때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2008년 12월 16일에서부터 양적 완화 제로금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6년까지 양적 완화 제로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2012년인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가 이때 정고점 대비 18%가 빠졌습니다 지금도 아주 비슷한 경우죠 그러면서 바로 V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아주 지금 현재 애플과 비슷한 경우로 위기가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애플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리밸런싱 대책을 세우면 좀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3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5% 떨어질 때마다 말뚝바퀴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말뚝바퀴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전고점 대비 50%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50% 말뚝바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앞으로 이제 말뚝은 50%까지 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나스닥 일간지수가 마이너스 3%가 떴다면 5% 떨어질 때마다 그때 이제 10%씩 사면서 말뚝을 박으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애플이 12.5%까지 떨어져서 50%까지 말뚝을 박은 후 나스닥이 1월 27일날부터 V자 반등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가 주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플의 전고점 대비 182.01달러 전고점 대비 이때 이제 말뚝바퀴 비율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애플은 12.5%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15%까지 떨어져서 말뚝은 60%를 박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 일간지수인데요 나스닥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1월 5일날 이렇게 마이너스 3.34%가 뜨면서 이때 당시 10%만 남겨놓고 그리고 90%를 파는 이런 식으로 말뚝을 박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줄줄줄 미끄러지다가 정확히 1월 27일날 1월 27일날 1.4%가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 단기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3% 오르고 0.75% 이렇게 올랐습니다 방아쇠는 애플의 실적 호조였습니다 애플은 이날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6% 넘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3.13% 밀어 올렸습니다 이때가 1월 28일이죠 예상은 만약 이런 마이너스 3% 후 V자 반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가 주제였다는 것이죠 이럴 때 만약에 제가 이런 글의 주제를 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렇게 리밸런싱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극심한 포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포모의 예방법은 어떻게 하냐 바로 새로운 증권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권 계좌로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뚝바퀴 계좌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해 놨으니까 그걸 보셔도 됩니다 새로운 증권 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기존의 말뚝바퀴 수익률을 지키고 리밸런싱 계좌에서는 리밸런싱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만약 이 V자 반등 리밸런싱 전략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증권 계좌를 하나 반드시 열어놓길 바랍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1월 5일 날 마이너스 3%가 뜬 날 2.6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9.2가 바닥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V자 반등이 일어납니다 6.98% 거의 7%가 올랐고 그 다음에 2.61%가 오르고 오늘 새벽에는 0.1%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에 159.78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가 이제 과매도가 되어가지고요 장 초반에 60% 구간인 154.71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매뉴얼대로 했다면 60%는 애플을 샀고요 40%는 달러를 들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매뉴얼대로 말뚝을 박았다면 애플의 평균 매수액은 165달러가 이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165달러 이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V자 반등이 일어났을 경우 칼람의 해결책을 한번 알아본다면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2.5% 올라갈 때마다 10% 매수하고 다시 2.5% 떨어지면 10%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면서 계좌는 녹는다는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역삼동 호랑님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론은 심플할수록 좋다 초창기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서 예외 상황이 생기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좋다 이렇게 했지만 조던 룰의 핵심은 위험을 회피하고 돈을 잃지 않고 못 벌더라도 좋은 상황에서 성과를 더 내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젖잠을 잡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힙합서님께서는 어떤 글을 달아주셨냐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면 계좌가 녹는 것 아니냐 평소 조던 룰대로 매뉴얼을 지키면 포모가 온다고 존버하는 게 낫다 매뉴얼을 지킬 거면 후회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리밸런싱을 만들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뚝바퀴가 아니라 리밸런싱을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다가 계좌 녹는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주가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서 반등으로 방향을 돌리면 그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고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면서라도 이런 경향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수수료를 내면서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보서라도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작은 손해를 내주고 그리고 V자 반듯이 큰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 달 플러스 1일 또는 두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는 동안 V자 반등은 지금까지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대응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제 의도였습니다 만약에 V자 반등이 리밸런싱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있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했다면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애플이 12.5% 구간이 159.26달러일 때 그때는 10%를 들어가는 거고요 리밸런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63.81달러일 때는 10%를 더 들어가서 20%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68.36달러까지 올랐을 때는 30%를 들어가는 것이고 172.91달러까지 갔을 때는 40%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뚝박기 60%와 리밸런싱 40%를 해서 총 100%가 애플에 들어가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90%만 애플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168.36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내가 애플이 가져가려는 90%를 다 채운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100%를 가정하고 상정한 것입니다 12.5% 구간입니다 12.5% 구간 159.26달러인 10% 들어가는 구간이죠 이것은 말뚝박기를 60%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표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표와 함께 이렇게 본다면 이때 159.22달러이다 보니까 이제 2022년 1월 27일 바닥을 쳤죠 바닥을 쳤습니다 0.29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쳤으나 이때가 이제 159.22달러로 종가가 얼마 이하였냐 156.26달러 이하였습니다 159.26달러 159.26달러였으니까 지금 10%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제 말뚝박기 60%와 달러 40%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어떻게 됐냐 다음 날 2022년 1월 28일 애플은 28일 애플은 170.33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6.98%로 어닝 서플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방에 3구간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7.5% 구간인 168달러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168.36달러를 넘어서 170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리밸런싱 계좌에는 얼마를 사야 했습니까 10% 20% 30% 이렇게 30%를 한꺼번에 사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뚝은 60%고요 그리고 리밸런싱은 30%가 되고 달러는 10%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31일 이때 이제 2.61%가 또 올랐죠 그러면서 174.78달러의 달러 이상으로 이제 종가를 맞췄습니다 그러니 달러의 종가를 맞췄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172.91달러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100% 어떻게 됩니까 100%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뚝받기는 기존의 말뚝받기는 60% 그리고 리밸런싱은 40% 그리고 달러는 0%가 됩니다 이것은 애플을 100% 매수했을 때의 가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애플이 0.1% 하락을 했습니다 0.1% 하락을 했으나 174.61달러로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172.91달러 이하로 들어오진 않았죠 172.91달러 이하로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10%를 팔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가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제 10%를 파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밸런싱은 한국시간으로 마이너스 3%가 끝나는 2월 8일 새벽 6시까지 지속이 됩니다 제목으로 예언 적중이라 했지만 사실은 예언이 아닙니다 말뚝을 박대 혹시나 있을 V자 반등에 대비해서 리밸런싱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매뉴얼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3%가 뜨고 V자 반등이 일어나는 한 달 플러스 1일 기간 그리고 두 달 플러스 1일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크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많이 떨어진 만큼 급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앞으로 이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길 권합니다 매뉴얼의 핵심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뉴스는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뉴스는 죄다 소음입니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발언이나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소음이고요 주가에 반영된다면 그것은 필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되기 시작하면 소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놓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지표는 바로 주가였습니다 즉 주가만이 가장 쓸모있는 지표였다는 것이죠 세계 1등 주식을 추종한다면 딱 두 가지 지표로만 우리는 대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과 두 번째는 세계 1등의 주가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스닥과 세계 1등 주가가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면서 대응하는 것이 매뉴얼의 핵심입니다 포모 방지 V자 반등 리밸런싱 매뉴얼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포모 경고 문구인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뺐습니다 다만 포모에 두려움이 없고 자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추구한다면 기존의 매뉴얼을 본인이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뉴얼에 포함된 만큼 매뉴얼이 아니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에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예언 적중 애플 나스닥 V자 반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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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